종료리가 싹 닦아놨는데? 어우 깔끔한데? 형이 또 놀러 가는 거 알고 일로와라 왔네 아 차 빼달라고 하느라고? 딱 막았고 확실히 좀 덥네 처음 하고 그러는데 충족때문 형 이거 3500이거든 시가가 깔면 인수야 깔면 인수? 깔면 인수야 똑같이 넣으면 안돼 그렇지 없어 그러니까 헷갈렸어 그렇지 없다 아니 엄청 가벼워 아니 내가 왜냐면 갈퀴 타다가 쫓하니까 날아갈 거 같아 형 그래도 큰일 나는데? 오란말 아니니까 내 생각이 나는구나 뭐? 아 닥채 어 이거야 나 안 돼 자 안 돼 알 이거야 찾ic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